교회에 사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한 고통 가운데서 건전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한 백여 년 됐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여러 가지 고통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고통 많이 나가는 우리나라를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에서 와서 복음을 전해줬더니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 들어온 지 120년 됐겠습니까 140년 됐겠습니까 130년 정도 됐겠네요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몇 달 년이 나왔죠 선진국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여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조치도 못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축복으로 임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나라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것이 그냥 복음 전인 것 같았었는데 한 나라를 나라에는 그냥 나라만 있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가문도 있고 지역도 있고 가정도 있고 개인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건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서 건전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부터 큰 축복이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응답을 보고 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특별인지 이번 주에는 뭐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특히 돈으로 힘들면 참 인생이 비참하게 되잖아요 모르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어쩐지 모르는데 저는 전에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없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당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제가 이제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뭐하냐니까 뭘 그냥 우리가 돈 걱정하면 사람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보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돈 걱정하면서 아예 돈이 없어서 돈 걱정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있는데도 돈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 모든 돈 걱정에서 해방시켜주도록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그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그런 얘기하죠 만약에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 세빈 랩런트가 지금 앉아 있는데 저도 세빈 랩런트 말할 때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만 그런 줄 안 것이 아니라 상당히 커서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힘들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평생 돈 얘기를 하시고 돈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사는데 결국은 돌아가실 때 이주는 돈 걱정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이 산 것 같은데 뭐 하는지 가면 그 있는 것 써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요 돈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그거를 저는 경제 치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가난은 나라에서도 구제하지 못한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치유하는 것은 그 답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많이 생기지요 그런 답들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얘기를 쓰지만 다른 데서 찾은 답들은 사실 진짜 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은 답이 정말 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꼭 얻어야 될 필요가 있죠 뭐랍니까 돈이 최고다 돈 없어서 산다 돈 없어서 못 산다 돈만 있으면 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착각입니다 그거는 아주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돈은 뭐 있죠 그냥 그 돈은 표시입니다 표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뭐 그런 얘기도 아니었습니까 돈 나고 사람 낳지 사람 나고 돈 낳냐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필요한 거를 다 내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내 것을 주고 필요한 것을 바꾸는 그런 것이지요 맨 처음에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쩝니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라 저도 이제 기억나는 게 있는데 뭘 기억나냐니까는 우리 어머님이 제가 지금 아주 어렸을 때 장에 가신다더라고요 장에 가시는데 우리 어머님이 그 이제 동사진 것 중에서 콩도 가지고 가시고 팥도 가지고 가시고 이렇게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장에는 따라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장에 가서 그러고는 이제 집에 돌아가실 때는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어쩔 때는 이제 뭐 과자도 있고 어쩔 때는 뭐 고기도 있고 어쩔 때는 뭐 이런 거 이제 전혀 가지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뭐 하냐니까 장에 가시려고 지금 말한 돈을 가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님이 농사를 하셨으니까 밭에서 난 장물을 가지고 이 장에를 가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오실 때는 그 장물들은 하나도 없이 이제 어떤 그냥 뭐 야채 같은 것 아니면 뭐 과일 같은 거 아니면 고기나 과자나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했어? 내가 조금 커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놈을 가지고 가면 장 입구에 그거를 이제는요 그놈을 자기들이 사가고 돈을 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또 그런 물건을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조금 이제 발달됐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겠어요 아예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가지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럼 바꾸자 이렇게 지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힘듭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만들어진 것이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돈이란 말이에요 돈은 사실은 그냥 표시일 따름이지 그래서 이제 영어로도 돈 많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버스 타는 표를 토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큰이라는 단어도 돈으로 똑같이 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표시일 따름이에요 그래서 이 돈하고 경제는 다르다 그래서 돈이면 다다 그러는데 돈이면 다가 아닙니다 경제를 바로 아는 것이 바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경제는 무슨 경제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알고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경제가 있잖아요 세상이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는 경제들이 필요하게 된 거잖아요 공장에서는 물건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제는요 농촌에서는 이렇게 곡식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뭐 이 각장 이제 그것을 이제 유통시키는 유통도 돼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눈에 경제는 세상 경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는 그냥 뭐 그냥 경제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경제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경제가 눈에 보이는 경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다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경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가 훨씬 더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가 어떤 경제가 있습니까 흑암 경제가 있는가 하면 빛의 경제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들어볼 때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제가 목회 시작해서 얼마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제 이 사람이 중국집 주방장이더라 그 사람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는 목사님 자착이 없어야 삽니다 나는 그때만 해도 자착이라는 단어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얘기가 뭔가인지 나중에 찾아보니까 뭐냐 그러면 그 중국집 주방장이 자기가 벌써부터 지금 한 몇십 년 전이니까 그 주방장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경제가 그렇게 돈이 어렵지 않을 것인데 아주 어렵게 사는 거라 자기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는가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어쩌다가 내가 해가지고 돈 모아놓으면 애들은 그랬잖아요 참 요새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적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한 달에 조금씩 넣으면 이제는 기한되면 그 돈을 찾는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자기도 식당 하나 해보려고 적금을 딱 넣으면 희한하게 그 적금 탈 때쯤 되면 무슨 일이 딱 생겨대 그래가지고 싸급사 어쩔 때는 사고 나가지고 전부 빚 내서 다 하고 나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빚 갚다가 이제는 돈 하나도 못 모은 거 이런 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자주 당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걸 보고 자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착이 생겨놓으면 어떠냐니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지금요 허가미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뭐하냐 나도 모르게 다 나가버린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걸 이해해줘요 저는 이제 이번 주 메시지 준비하면서 콩쥐 팥쥐 생각이 나더라고요 콩쥐 팥쥐는 경제 교육을 위해서 한 것이구나 무슨 그냥 옛날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럼 뭡니까 그 팥쥐 어머니가 콩쥐를 괴롭힘하고 어찌 됩니까 놀러 간다 그러니까 네가 그러면은 이 톡에 물을 채워놓고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죠 아니 이만큼 되면은 채워질 것 같았었는데 아무래도 안 채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어서 울고 있었더니 두꺼비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알려져 이유를 알려줬는데 뭐하니까 이 톡이 밑이 빠져서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밑에 톡을 밑 빠진 구멍을 내가 막아주겠다 그러면 이제 채우고가 놀러가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지금 뭐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뭐합니까 이제 밑에 톡이 빠졌는지 어쩐는지 모르고 톡 속에 다 채우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열심히 몰아서 막 채우고 있잖아요 그랬는데 뭐냐고 아무리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래지 톡이 빠졌대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와있죠 에레미야에 나와있잖아요 너희가 큰 죄 두 가지 범인인데 뭐냐고 나를 버린 것과 너희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봤는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뭘 모르냐니까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요 왜 돈이 어렵습니까 내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가는 돈이 적고 들어오는 돈이 많으면 경제가 안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가는 것이 뭡니까 아니 내가 예측 가능한 거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나가면 되는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의료보험 제도도 좋고 보험 제도도 좋고 이래서 그래도 생각 못하고 나간 일도 이렇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프면 뭐합니까 그냥 쓰들어요 사고 나면 어쩜 그냥 돈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아무리 해척할 수 없죠 그게 지금 왜 생기는 겁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이게 그게 허가미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이러니까요 아무리 해도 그냥 어느 날 뭡니까 내가 아무리 벌어도 감당 못할 그런 것들이 지금 생겨서 싹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 믿으라 그랬냐 왜 하나님 믿으면서 헌금해라 그랬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너무 돈 많이 들어가서 못 다니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사람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 사람 보면은요 그것 말고 헛댁에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게 성경에서만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게 사단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귀신 역사에서 그렇습니다 엊그저께도 운동하려고 서창달에 갔더니 10살 먹은 아이가 완전히 휠체에만 누워있어서죠 말도 잘 못하고 이렇게 보니까 휠체에 누워있는데 편히 이렇게 누워있는 거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아마 장애가 상당히 심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생기는 겁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은 지금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니까 그게 맞는데 그 뒤에 배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영적인 배경이다 영적인 배경이라면 뭐냐 그게 귀신 역사에서 그렇다 그게 악령이 역사에서 그런 겁니다 저는 그 말이 확실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이제는 제사 많이 지내는 장손집 집안 봐보세요 기가 막힌 병들 지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집안에 특별한 종교 지도자 있는 그런 집들 봐보세요 그 후손들 가운데요 정신병자랄지 아니면 장애인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귀신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모아도 한 번 귀신이 흑함이 역사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물거품 되고 허수가 되더라 이제요 다 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했죠 황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통지박지에서 말하는 그 경제교육이다 뭐냐니까 그 지금 아무리 네가 부어도 쓸데없이 나가버리면 그거 못 막으면은 경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것부터 막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경제교육이지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도대체 뭐 때문에 그건 나간지 알고 어떻게 해결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제는 뭐 하냐면은 그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경제를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경제를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급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급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남자만 60만 명이라니까 전체 여자까지 다 합치면은 200만 300만 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광야 가다 보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할 것이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라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다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냐면 성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희한하죠 성망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우리 지금 이달 한 달에 성전 건축이라는 언약자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거 그 답 하나 발견해버리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광야 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을 보고 뭐랍니까 왜 그 광야 얘기 나왔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는 것이 나그네 길이라고 안 합니까 광야 길이라고 안 합니까 그래서 그 광야 가는데 필요한 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광야 가다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고 광야 가다 필요한 것은 잠잘 것이고 광야는 낮에는 더욱 것이고 밤에는 추울 것이니까 추울 때 따뜻하게 해줄 거 더울 때 시원하게 해줄 거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이 필요하다고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성막은 성막을 건축하고만 끝납니까 성막 건축해놓고는 그 성막을 건축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랍니까 밤낮 없이 예배드리려고 아침에도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드리려고 그냥 구조물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밤낮 없이 예배하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성막 만들어지라고 돈 다 써버리고 밤낮 없이 제사 드리느라고 돈 다 써버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굶어 죽었습니까 그것만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굶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경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아니 성막을 짓고 하느라고 돈 다 써버리고 그 예배드리려고 돈 다 써버렸는데 지금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헌금은 이라고 돈 다 써버렸는데 그럼 굶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 없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금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야길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죠 또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지금 모든 민족들 가운데 헌금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헌금 제일 많이 하는데 세계 경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예배드리라고 이제는요 가장 지금 시간을 많이 뺏긴 그래서 예배를 가장 귀중행했던 이 유대인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금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받는다는 노벨상을 가장 많이 가져간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뛰어나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세계에서 뛰어난 기술도 경제도 다 가져간 사람들이 거의 유대인이 많잖아요 분야 분야에 어떤 한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분야에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생겨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는 어쨌습니까 아까 100여 년 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는 100여 년 전에는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이것이 없어지는 데가 한 100여 년 지금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걸려왔는데 그 100여 년 전에는 뭐였습니까 우리나라는 제일 귀중하게 생각하는 게 조상 섬기는 제사였습니다 그 제사만 다 한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 조상 섬기는 제사를 가장 귀중한 것을 알던 우리나라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 나온 말이 뭡니까 쌀밥에 고깃국이요 최고로 지금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쌀밥에 고깃국 지금 아이들은 좀 아마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지금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는 뭐냐니까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어땠습니까 그 우리나라에 쌀이 부족하다고 우리나라에 쌀을 지어낼 그런 지금요 농지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밭도 논 만들고 바다도 많아도 논 만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쩝니까 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지금요 그 논에 별거들 다 하고 났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지금 우리가 밥 먹는 공기 그릇하고 그때 밥 먹는 밥 그릇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릇 자체만 해도 한 두 배 세 배는 더 들어갈 거예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도 뭐 하느냐 밥을 위에다가요 덮어 씌우는 겁니다 덮어 씌우는데 어느 정도니까 내 지금 기억에는 뭐냐 그러면 밑에 들어갔는 만큼 거의 위에 올라왔어요 그럼 아주 이렇게 지금 쌓여있잖아요 밥을 그렇게 먹었어야 돼요 그렇게 밥 주면은 고맙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뭐하냐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더 드릴까요? 더 먹을냐고 안 물어보면 시험 들고 그랬어요 지금은 어쩝니까 그거 하나도 죽고 안 나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니까 우리나라는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는데 밥 먹고 사는 게 고민이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요 쌀밥이란 단어가 아니었냐니까 그 쌀밥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든지 배 좀 불릴 수 있는 것이면 말 사고 겠네 배불릴 게 아예 없었다 우리 저 뒤에 있는 권사님들도 증인이잖아요 권사님들 시댁이 그 시어머니가 식구가 집에 많았는데 아이가 많아가지고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뭐하냐니까요 완전히 버리가 없으니까 어쩌다가 일하다가 누가 밥 하나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지금요 한 사람 줄 밥을 갖다 주면 갖고 와서 밥을 몇 사람 많이 여섯 일곱 명 일곱 여섯 일곱 명이 먹는 밥으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일단 했었냐 그래서 요새 진성이란 가수가 노래에도 나오잖아요 야 뛰지 마라 왜이냐 배 꺼질까 봐줬다 지금 어머 그 뒤로는 그런 뒤로는 다칠까 봐서 조심해라 이런 말을 했지만 그때는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뛰지 마라 왜 뛰지 마라겠냐니까 배 꺼질까 봐서 지금 자다가 배 좀 채워놨는데 그놈이 또 꺼지면 먹을 게 없으니까 최사 열심히 지렸는데 우리 되뇨 예배하는 하고 성전 짓는 일하고 예배하는 하고 돈 다 썼는데도 굶어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광역길에 그거 보세요 배불리 먹고 남았다고 얘기했잖아요 만나도 배불리 먹고 남고 매출하기도 배불리 먹고 남고 그런데 우리는 배불리게 못 먹어요 잔작에는 꼬록꼬록하는 배를 지어들고 이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대부분 산진국였던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 됐습니까 전부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대부분 산진국이 한때라도 예배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했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뭡니까 진짜 경제 살리려고 하면 무엇부터 지금 해보게 되냐 영적인 힘부터 해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제 살리려고 하면 돈 걱정 안 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진짜 다 버렸고 여러분들이 지금요 다 동국쟁하는 사람이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되도록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기도 제목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영적인 힘으로 경제를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성전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반드시 필요한 성전이 그런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는요 3세팅을 가지고 영적인 힘을 얻게 되면 그때부터 뭐라니까 11조를 하는 게 아니지요 11조의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 갖고 욕하는 사람들 제일 많이 아는 게 뭐냐니까 11조의 얘기입니다 그렇겠죠 뭐 소득의 10분의 1을 들으라니까 11조 안 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뭐냐니까 11조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닙니다 11조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11조 비밀을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왜 접근합니까 그 접근이 비밀이잖아요 조그마한 푼돈들을 갖다가 은행에 조금씩 넣어놓으면 나중에 목돈돼서 오는 그게 비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면 별것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11조가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그 첫 번째 문제가 11조의 아는요 엄청난 능력 들이니까 이걸 지금 이해를 해야 되니까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오늘 지금 말라기 3장 우리가 1절부터 12절까지 봤는데 지금 11절이 10절에 보니까 뭐라 하니까 만군의 여화가 이루느라 너희의 원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체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야라 보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만군의 여화가 이루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느니 너희의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화의 말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11조 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안 믿는 사람도 하는지 알아요 복은 하늘에서 온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축복의 문이 닫아버리면요 하모니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허감이 역사에서 다 없애져버린 겁니다 하늘복을 받지 못하면 그래서 11조는 뭐냐 하니까 하늘문을 여는 비밀의 예수이다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복이 온 것이 다 다 져가버리면 어쩝니까 우리 장노님은 지금요 안 오셨습니다만 장노님 남편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 남편이 돈 좀 모았던 사람인데 하는 말이 애들한테 교육시키면서 돈을 딱 질고 지고 손이 있으면 너는 네가 여기다가 또 돈을 넣을라 그러는데 손을 펴서 돈을 넣지 말아라 그러면 날아가버린대 아마 그랬다 그 말이겠죠 본인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 네 구멍에다가 쑤셔 넣지 절대 펴지 마라 그럼 모릅니까 복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복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 허탈해버린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이 쌓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비밀이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복이 쌓인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터진 웅덩이 맞겠다 그 말이잖아요 쓸데없이 나가는 거 정말 맞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잘 지금 이 11조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11조를 해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니까요 11조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열쇠란 말이죠 11조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내가 곡식 심은하면 뭔답니까 전에 성경에는 황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메뚜기 갖고 다 먹어버리면은요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그렇게 심하지 않는데 아프리카에 갖고 지금 중국까지 인도 중국까지 여러분들 뉴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메뚜기 떼들이 한둘도 아니라 이 메뚜기 떼가 뜨면은요 하늘이 새까맣다잖아요 막 그거 앉아 먹구름 끼듯이 그 메뚜기 한 번 싹 지나가면 어쩌니까 성경에는 뭐냐면 그것이 지나가서 먹고 남은 건 또 다른 것들이 와서 먹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뭐 늦춤이 뭐 이런 식으로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돈을 다 뺏어가 버리는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금하겠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11조의 비밀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 들어가는 거 없애려고 노력을 해도 절대 안 없앱니다 그런데 11조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이 지금요 출애금에서 나와서 가난한 땅을 정복할 때 뭘 했습니까 12지파인데 땅을 11지파에게 나누고 한 지파에게는 땅을 안 줬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땅을 줘도 땅 경작하는 일을 못 안 줬기 때문에 대신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영적인 일 다시 말하면 뭔 말입니까 흑암을 꺾고 저주지앙을 꺾는 그 일을 하는 지파가 내의 지파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것인데 그 사람들 것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뭐냐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일을 육신적인 일 영적인 일 같이 하면 할 수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람의 육신적인 일을 대신해 주고 그 사람은 우리의 영적인 일을 대신하는 이 시스템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한 우리 뭐합니까 영적 시스템인데 사실은 경제 시스템이잖아요 우리가 그것 저것 다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라 했습니까 그 11조를 들여가지고 그 내의인들이 육신적인 걱정 안 하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신명기 26장 12절에 나와 있죠 또 그럼 뭐라 합니까 객들을 지금 도와봐주라 과부들을 도와주라 과를 도와봐주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지금 뭐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 뭐란냐고 왜 객을 도와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객들까지 도와주고 그러면요 와가지고 나라의 틈을 발견 못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그래서 선진국들을 보면 대부분 뭡니까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건 힘이 없다는 증거지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나라에 와서 어려움 당하면 다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도와줘서 복부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저거 나라는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지금요 굉장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뭡니까 고아 과부 왜 그러냐고 앞으로 우리 지금요 저 사람들이 어딥니까 우리 미래잖아요 지금 11조 내가 지금 뭡니까 미리 살리는 일을 그러면 이거 11조 하람 그래갖고 어떤 목사님은 11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교회는 뭐하니까 지금 목사는 내인이 아니고 또 지금 뭐 11조는 교회 잘못 쓰고 있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말을 앱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받으면 되냐 뇌인을 위해서 10분의 1을 할 수 있고 이방인들 객들을 위해서 또 10분의 1을 할 수 있고 또 지금요 고아나 과부 이 사람들도 올 수 있어서 10분의 1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경제 축복받은 비밀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 그렇게 지금 써놓으세요 뭐라 하냐니까 11조는 지출일 거 아닐까 전혀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11조는 지출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얘기로 말한다고 콩지파치 비유로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 그 지금요 빠진 밑을 지금 막는 비밀이 11조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요 너 11조 해라 이렇게 말한 거잖아 진짜 이제 이 11조의 비밀이 뭔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다 이런 이대분도 알지라도 그거 한 번만 생각하면 되고 광야에 있으실 할 백성들 우리가 이 광야길 가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돈 믿고 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 때문에 돈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는 데는 돈을 믿고는요 이 돈은 황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허감을 완전히 꺾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길 가는 데는 우리가 진짜 믿는 것은 하나님만 우리의 믿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을 따르는 것이 11조지요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한다고 하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내게 하라 가야죠 없어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물질로 돈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전해 주고 치유할 수 있게 하라 가야죠 없어서 이 성전이 세워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 가는데 가장 먼저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성전을 성막을 건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잡아서 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전을 통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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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전을 통해 주시옵소서